10% 러드오우 10% 러드오우 정면으로 아 겐지있고요 솔져있고요 로드오우 아 로드오우우 그래받 빠졌고요 겐지 들어와있는거 반사 빠졌고요 어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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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 빠졌어요 로드오우 그래받 조심 어 겐지 들어와있는거 겐지 반사 빠졌고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겐트 겐트 조심 오른쪽 방에 로드워그 로드워그 그랩 안 돼 오오 메인 인평 나이스 메인 인평 나이스 아 겐지 또 들어와 있고 겐지 궁 겐지 궁 비트함 들어갑니다 조져요 조져요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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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트레이서 이 자식아 트레이서 거점 안에 개피 역행 빠졌어요 자리아 준홍방격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어요 겐지 개피 오케이 로드워그 그랩 빠졌고요 다리 건너옵니다 오케이 로드워그 다리 건너왔고요 로드워그 그랩 없어요 아 그랩 3 2 1 아 그랩 찼어요 조심 그랩 조심 상대 왼쪽으로 돌아오려고 각 재는 것 같은데 로드 그랩 조심하시고 로드워그 반피 어 로드워그 그랩 빠졌고요 어 트레이서 궁 트레이서 궁 조심 오케이 트레이서 노 궁 저희 비트 90% 상대 비트 오케이 나이스 어 뻘비트 빠지고 오케이 나이스 루슈 오케이 나이스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어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스킬 없어요 아 자리아 이거 들어오려고 각 재는 데 어 자리아 주는 방법 없고요 아 궁 나이스 겐지 들어와 있는 거 겐지 들어와서 깔짝거리는 거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쉬프트 있어요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어 자리아 에너지 50% 자리아 다운 겐지 오른쪽 겐지 쉬프트 빠졌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어 뭐야 이거 아우팀 어디 로드워그 그랩 조심 그랩 조심 아 로드워그 그랩 빠졌지만 아 이슬 드릴게요 살짝 빠지고 로드워그 반피 로드워그 개피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아 어 자리아 이거 붕슬 각 쟨다 자리아 개피 상대 피트 아 그럼 마피트 들어가고요 들어와요 정면으로 들어와요 아 똥주 뿌시서 트레이서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루시오하고 트레이서 겐지 궁 겐지 궁 트레이서 아이고 겐트 겐트 오케이 송하나 다운 트레이서 방안 오른쪽 방안 트레이서 노궁 오케이 트레이서 다운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아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고요 오케이 나이스 깔끔했고요 음 깔끔하죠 넘나 쉬운거 아 아 감사합니다 혹시 BJ세요? 저요? 그럴 리가요 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센터로 오고요 라인 나왔어요 제냐타도 나왔네요 겐지 들어와있고 겐지 반사 쓸겁니다 아직 안썼어요 겐지 반사 안쓰 라인 돌진 겐지 뒤쪽 겐지 쉬프트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상대 들어가죠 자리야 왼쪽 자리야 자리야 반피 개피 오케이 다운 저 루슈 루슈 겐지 쉬프트 빠졌고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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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아 거점으로 살짝 빼서 트레이서님 혼자 계세요 상대 겐지 맥크리 리퍼 같은 거 없고요 어 우측으로 들어오네요 오른쪽으로 애들 각져요 오케이 맥크리 다운 비트 찼습니다 자리야 주눈 쉴드 빠졌고요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와 라인하고 이제 겐지 혼자 남아있습니다 라인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아 라인타운 너무 들어갔어요 음 너무 들어갔어요 살짝 살짝 어 제냐타 엄청나게 쎄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쉬프트 남아있어요 겐지 반피 오른쪽 제 팀 활약 좀 후달립니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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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로 바꿨어요 라인 빠지고 아이고 비트 드릴걸 아낄게요 비트 어 상대 자리야 궁 석양 석양 살짝 빠졌다고 하죠 저희 합리할 때까지 오른쪽에 겐지 오른쪽에 겐지 맥크리 어 통강 아 안쓴게 나았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맥크리하고 겐지 지금 저희 팀 힐러 없고요 음 오케이 맥크리 다운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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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숭이 원숭이 기모티 겐지 반피 어 겐지 개피 아 겐지 죽어서 아 겐지 나이스 원숭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죠 아 제냐타하고 루시우밖에 없네요 제냐타 다운 루시우 아 다운 오케이 어 비트 맥비트 겐지 거점하네 겐지 궁 있을거에요 겐지 반피 겐지 반피 반사빠질거 겐지 스킬 없어요 어 제냐타 반피 원숭이 들어와있는거 원숭이 들어와있는거 겐지 궁 오른쪽 저거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거점하네 어 겐지 아 뭐야 이거 으윽 어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모여서 가면 됩니다 저 95퍼라서 한 번만 먹으면 되요 어 두 번 기회에 있네요 다시 못보면 어 겐지 죽어버렸네요 상대방 자리아 공군대 있을거에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한번 들어가보죠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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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뒤에 어 원숭이 쉬프트 빠졌구요 원숭이 우리팀 기지인데 철 철 철 철 제발 제발 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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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나타 개피 제나타 다운 겐지 겐지 거점하네 어 겐지 개피 겐지 스킬 없어요 석양 정면 석양 정면 겐지 궁 개피에요 조져요 오케이 어 똥주 부시서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원숭이 원숭이 제나타 초월 없어요 저거 제나타 초월 없는거 오른쪽에 어 제나타 다운 오케이 나이스 비트랑 일 범위가 똑같나 비트가 좀 더 넓지 않나요 정확히 몰라요 저 루시우 잘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거 잘 몰라 그런거 모르고 게임에서 그냥 벽 뒤로 들어가면 힐 안된다는 그런거밖에 몰라 어차피 숫자 적혀있어서 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범위같은건 잘 모릅니다 저도 억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집은 왜 그래 왜 그래 음란 정면으로 정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왼쪽인데 상대방 여기 다 있네요 겐지 원숭이 점프 썼고요 겐지 반사 아직 안 썼어요 원숭이 쉴드 빠졌고요 자리아 주는 쉴드 빠졌어요 아 상대 루시우 다운 로드호그 개피 호그 개피 어 들어와 있는 거 자리아 자리아 들어와 있어요 오른쪽 자리아 들어와 있는 거 자리아 거점 자리아 거점 자리아 개피 오케이 나이스 다운 로드호그 약 빨고 있는 거 오케이 루시우 저 가서 그냥 못 자르겠다 아 안되겠네요 살짝 빠져서 거점 오 벌써 똥주 뿌시서가 아 상대 정면으로 힘 쓴네요 비트 95% 자리아 주는 쉴드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 원숭이 쉴드 빠졌어요 자리아 주는 쉴드 없으니까 원숭이 저거 어 디바도 있네요 3탱 3탱 똥주 뿌시서 디바 로우 빠졌고요 아 디바 얼어라 오케이 나이스 왼쪽에 왼속에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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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요 오 맥크리 아 왼쪽에 맥크리 자리아 자리아 개피 루시우 어 이거 좌폭 맞겠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겐지 반사 빠졌고요 오케이 나이스 뚫고 들어가요 오케이 겐지 따와 예 뒤로 좀 빠져 예 빠져내지 마죠 그냥 쟤한테 뺏고 3탱인데 뭐 저희는 똥주 뿌시 써 있으니까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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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어와 있고요 라인 반피 상대 비트 저 비트 없어요 겐지 궁 겐지 궁 겐지 아 이거 피할 수 있었는데 아돈빠가돈 저희 힐러 없고요 맥크리 궁 쌌고요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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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케이 맥크리 따와 상대 디바 로봇 없어요 오케이 송하나 다운 아 힐러 왔습니다 승대 라인 합류했고요 자리아 에너지 반 정도 찾고 자리아 자기 실드 없어요 와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자기 실드 없어요 자리아 개피 자기 실드 없음 주는 실드 빠졌고요 오케이 자리아 다운 오른쪽에 겐지 아 조합 좋고요 겐지 뒤에서 깔짝거려요 상대 비트 겐지하고 루슈 루슈 송하나 다운 겐지 반사 빠졌고요 오케이 나이스 자리아 정면 아 라인 E 빠졌고요 저쪽 자리아 궁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아직 안찼어요 어 자리아 다운 어이구 라인 라인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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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라인 망치 어 겐지 들어와 있고요 겐지 궁 오케이 비트함 들어가고요 겐지 반사 빠졌어요 겐지 쉬프터도 없음 아 지금 쓴 겐지 궁 빠졌고요 어 맥크리 성강 없어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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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서 깔짝거리고 겐지 쉬프터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루슈 다운 겐지 반피 음 나이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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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메이 아 메이 스킬 다 빠졌어요 아 메이 조져요 이거 아 나이스 음 앞으로 전진 방어 오케이 나이스 퍼펙트 뭐 잘하시네요 어 상대 500이 뭐 그냥 다 하시는데 우리분들 아니 저희 딜러분들이 잘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버스트하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트레님이 그냥 음 자 주 안 돼 안 주셔 점수 한 20점 정도 주네요 열판 이기면 된다 이제 아홉판 남았어요 아홉판만 이기면 연승하면 보너스 더 줄 테니까 한 그럼 그래서